잠깐만, 세우면 안 돼? 자, 이제 뭐 찍어야죠? 야외신 찍어야 돼요 야외신 찍어야 돼요 잠시만, 이것은 밖에서 하는 거는 내가 단단한 옷을 입어야 돼요 네, 단단한 옷에 아, 저 옷 그 사람 생각난다 아우, 근데 이거 저기 햇빛 붙였으면 옷에 반사되고 날라긴 했다 갈치, 갈치 저걸 잡고 있는 게 너무 웃겨요 흔들리잖아 원래 놓고 있어, 놓고 막 멋있게 해 원래 놓고 해야 되는데 너무 흔들려요 저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요? 예 고명 초콜릿 입는다고, 여기서? 그래도 양전이 중요하니까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규정상은 입어야 되는데 아니, 자세가 안 나오잖아, 이거 이게 지금 되게 고급스러운 영상에 B급 감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하이 저 손 잡고 있는 거 아우, 너무 웃기다 컷 됐어 이거 입어가지고 자세가 안 나오겠네 네, 충분합니다 충분하세요 충분하세요 오케이 거기서 이제 행복한 연기 들어가요 타이타는 감옥 가요 아, 이거 갑자기 아, 이게 뭐 하는 거야, 이거 입고 아, 사람들이? 앞에 정류를 봐 뭐, 뭐, 뭐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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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, 뭐, 뭐 뭐, 뭐, 뭐